메다이나에 거주하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주가 세계 1위 값부자리에 복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6일 발표한 블룸버그 빌리어네일스 인덱스에 따르면 게이츠는 장부상 보유자산 727억 달러로 2007년 이후 다시 세계 제일의 부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년간 칼루스 슬림에 밀려 2위에 머무른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에 힘입어 올해 재산이 100억 달러가량 늘어난 반면 슬림은 반통신 독점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산이 20억 달러 이상 줄어 2위로 밀려났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매일 보유기업의 주가 등을 토대로 100명의 세계 최대 부자를 선정합니다. 한국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13억 달러의 자산으로 95위에 랭크됐습니다.